정부가 성탄절을 기독탄신일로 표기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 언론회가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언론회는 논평에서 정부는 주요 공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독탄신일로 표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법제처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기독탄신일이라는 용어는 한국교회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성탄절이라는 용어와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이면서 해당 부처가 기독탄신일이라는 표기를 즉각 수정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